사람들은 누구나 한 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사합니다. 20대 청춘 시절 대학교단에 섰던 때로부터 오늘까지 40여 년 쇠고를 교육부문에서 일해온 김성일 동지는 지금도 그때를 감히 비추어 가곤 합니다. 지금도 교육사업과 함께 흘러온 한 생을 돌이켜 보느라면 2012년 6월의 나날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업하고 있던 저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 고전적으로자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를 받아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한마디로 눈앞이 확 튀은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중등일반교육이 노는 역할과 기본임무, 그 개선을 위한 방도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로작의 내용들은 일생교육사업을 해왔다는 우리들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었고 그 어떤 교육대가도 내놓을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교육사상을 밝힌 불멸의 지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입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불의 고전적으로자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기초교육을 주는 중등일반교육을 잘하여야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새색이 우리 교육의 나갈 길을 환히 밝혀준 불의 고전적 문자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이 빛발쳐오는 불멸의 대강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달 후인 2012년 9월 2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중대한 대내외 정책들이 작성되는 역사적인 이 회의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며 발포된 것은 전반적 12년직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에 대한 본명이었습니다. 교육기간을 1년도 늘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교육강령을 작성해야지 또 교육강령 집행을 하자고 하니까 교사와 실험실습기제, 교구비품 이런 것도 마련해야지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 교복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후대교육사업은 국사중의 제일 국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좌우명이었고 그래서 지나온 연대기들마다에 우리 저국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그 이름 기념해왔습니다. 이대한 수령님들의 그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저국을 새세기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도빛내시려 그렇듯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니 누구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 역사적인 이 본명에 따라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이 한해 돈 드러나고 교정들이 새롭게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4년제 소학교는 5년제로, 6년제 중학교는 각각 3년제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로 이것은 날로 교육 내용이 풍부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성장 발육과 나이, 배워줘야 할 지식 내용이 서로 다른 소년기와 청년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해당 지역이 경제, 지리적 특성에 따르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여러 분야의 기술, 고급 중학교들이 새로 생겨난 것도 또 하나의 주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통일적이며 전일적인 교육강령을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교과서를 지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용도자 김정은 당직께서는 2012년 6월 10일에 발표하신 도자께서 교육강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중등일반 교육과정안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 강령을 작성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세심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발전하는 현실의 교육에 맞게 교육강령을 작성하기 위한 데서 나서는 모든 조치들을 또 조건들을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 교육으로부터 고급 중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정의 교육내용의 체계와 순차성이 보장되고 또 교정들 사이의 계승성과 통일성, 연관성에 철저히 보장된 새로운 교육강령이 작성되게 되었고 그에 따르는 교과서 지필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편찬 집단의 아낌없는 창조적 지혜와 열정에 의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100여종의 교과서와 교수와는 수많은 참고서들이 제기 이래 지필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빈툼없는 준비의 기초에서 2014년 4월 1일에 첫 입학생들이 12년제 의무 교육의 꽃 때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학부형들만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아니 온 나라가 기쁨으로 설레였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의 실시. 이것은 새세계 교육혁명의 첫 포송을 울린 력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12년제 의무 교육의 꽃 때문에 세워주시고도 경향원 손님께서는 온 한 해 교육 단위들과 과외 교양 기지들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의 첫 대문이 열린 2014년. 그 해에 우리 전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13차 전국교육일꾼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체 교육 발전에서 이륙된 성과와 경험을 청화하고 혁명인재 육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팡도들을 토의한 조육자들의 대회야. 이 대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을 또다시 받아암게 됐습니다. 세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주체 교육 발전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준 강령적 지침인 노작에는 세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와 그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이 다 밝혀져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인재 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 학생들에게 순관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것은 세세기 교육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습니다. 6위는 만경대구역 용산거급중학교 홍천 분교입니다. 평양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차그마한 분교에서도 현대적인 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교의 선생님들은 이 다과목 교실에서 전자칠판과 럭상기, 외국어 시청각 기재와 같은 현대적인 교육 설비와 함께 다양한 교평물들을 이용한 시범 수업을 준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여사이 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홍천 분교만이 아닙니다. 봉수남세천문농장 11유치원의 교육자들도 어린이들이 교육 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혜와 종료를 바쳐가고 있습니다. 농장마을 유치원들과 분교들마다 예수 세차게 이뤄본지고 있는 세교수 방법 창조의 열풍. 여기에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구역 일꾼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관심해야 할 문제, 해야 할 사업이 많아도 언제나 교육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힘껏 밀어주는 것. 이것은 만경대 구역의 책임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꾼들이 확고한 사상 관점, 사업 기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윤간의 만도, 강반석호급중학교에서는 수학학습지원 프로그램 공간도형의 보수, 평양교원대학 보수 광복서학교에서는 방대한 량의 전자교수와 새싹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서 구역안의 여러 학교들이 다양한 교수지원치기와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자체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역안의 교육자들 속에서 교원 어서의 자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과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요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역적으로 수백 명의 교원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하여 시안위 학교 유치원들에 일반화하였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위 교육수준 차례를 없앴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받들고 농촌마을 학교들과 유치원들이 교육자들 속에서도 현대와 중부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교육중지사상을 떠다시 받아앉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진행된 록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 교육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불어선의 하나로 밝혀주셨을 때 정말이지 얼마나 흥분이 컸는지 몰랐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 때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게 한 결정적 담보라고 하시면서 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 주셨을 때 한계 교육단위를 책임진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서 더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 있는 지혜와 정료를 다 바쳐 교육사업을 도달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을 훌륭한 나라의 요꾼으로 키우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참으로 뜻깊은 이 구원은 과학기술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교육사업에서의 대혁명으로 민족본용의 대로를 이뤄나가시려는 우리 원수님이 특힘없는 혁명적 입장의 발현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숭고한 교육중시 사상을 교육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시련을 위해서 줄다름쳐온 세세기 교육혁명 세세기 교육혁명의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하자면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리하는 원수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그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어 우리 교육자들을 내세워주시고 영광의 단상에도 세워주시었으니 그 이야기는 또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태어난 교육자라면 응당할 일을 한 우리 부부를 선분교와 최전년 지대, 산골 학교들의 자원 진출한 교원들과 함께 평양에 부르시어 평양 개낙도 시켜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었을 뿐 아니라 높은 국가 표창까지 안겨주시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려고 기념찰령장에 나오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맨 앞줄에 서있는 저희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외국자라는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었습니다.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에서 바라는 일에 한 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배국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저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 혁명가로서의 깨끗한 양심과 혼신의 자웅을 새겨가고 있는 이들 모두의 손교란 애국심에 무리가 서고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족 인생관 후대관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우리의 경리하는 원수님 뜨겁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크나큰 감격과 행복에 교육자들 모두가 울고 떠오릅니다. 2019년 9월 제14차 전국교원대회가 전례 없는 규모에서 성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모범교육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역사적인 이 대대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한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불의의 고전적 노작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육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교원혁명이며 교원들은 교육혁명의 전처병들입니다. 교원들의 어깨 위에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정령 불의의 고전적 노작은 저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교원들을 믿고 교원들의 의고에서 교육혁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웅지가 빗발치는 백과 전서적인 불멸의 대강이었습니다. 사실 대회에 오면서 기념사진을 찍으시면 하는 기대를 은근히 안고 왔습니다. 그때 건교롭게도 태풍 13호가 당장 두리닥치게 된 때여서 소원하지만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태풍 13호와 관련해서 긴급히 서집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율을 지도하신 그 길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정말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품었던 가장 큰 소원을 풀어주실 수니 그 거마음을 그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들이 목청꽃 만세를 부르는데 아니 글쎄 우리 원수님께서 평범한 우리 교원들에게 깊숙이 허리급혀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큰 감격에 눈물이 하염없이 줄줄 흘러내려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대회 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교육자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토록 우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때 영광의 기념찰령장에서 내가 맡은 학생들을 훌륭한 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 저국의 미래를 담보해 나가리라 굳게 교리다 줬습니다. 참으로 그 사랑 금비듬은 온 나라 교육자들이 한 생을 교단에 묵묵히 바쳐가며 참다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자양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성스러운 교단을 지켜 한 생을 바쳐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 교육자, 모녀 교육자, 교육자 가정도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세대 청년들이 당의 후대 교육 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었으니 지난 10년간 천여 명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이 최전연 지대와 외진 둥에 산걸 섬마을 교단이 삶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국의 미래를 가꾸어 가는 길에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라. 우리 당의 뜻이 로 교원들로부터 새 세대 교육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원 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됐는데 올해만도 수만 명의 교원들이 원격 교육 체계의 막납에서 자신들의 과학 리론적 교수 실무적 자질을 높였습니다. 현대 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 방법 창조의 열풍 속에 10월 8일 모범 교수자, 학위학직 소유자들의 대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경주자 동지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 해결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중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수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이 있어 오늘처럼 우리 교육이 자기 발전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아줄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자 이런 높은 각오를 가지고 교육체계와 지도관리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경도자 동지의 교육사상과 경도를 한마음 다해 받을 때 우리 교육은 세계를 앞서며 우리나라는 꼭 인재강국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세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높이 오늘도 우리의 교육자들은 저국의 미래를 책임진 직접적 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인재교육전선의 전처병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